아하이C 아 우라지새끼 어디서 왔지? 아 여기부터야? 아 나 진짜 환장하겠네 진짜 세이브 아 나 진짜 환장하겠네 진짜 세이브 아 나 진짜 환장하겠네 아 나 진짜 환장하겠네 불어졌다 아이씨 환장한다 진짜 얘 또 얘 왜이러냐? 왜 안올라? 아 나 환장하네 진짜 이게 어디갔지? 흥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하 흠 오샛 어 쉿 일로와? 우측으로 또 하나 기어올라오는 애 있었는데 걔인지 아니면 달려오는 놈인지 모르겠는데 엔진은 모르겠어요 죽여버리자 뒤져 죽여버리자 너 잡으러 여기까지 원정 나왔다 뭔소리야 이거 뭔소리야 이거 아 여기다 새끼 어디갔지? ㅅ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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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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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문젠데... 피 달았어 근데... 빼야겠다... 아... 총 얼마 엄...엄청 안주던데요? 아...또 없...없었어... 한 발에 꼴랑...꼴랑? 아...여기 길...이런 데가 있었는데? 아...여기 길...이런 데가 있었는데? 아...여기 길...이런 데가 있었는데? 아...이 층이 이렇게 있었구나... 세이브 안돼요... 세이브 안되고 바로 연이어서 봐야돼... 거의 지금... 막판부인 것 같긴 하거든요... 지금 나오는 애들 몬스터... ...사람이... oh mar basil... 막판부인 때 RutTe고 걍게 ist Horus 아나 여기다 여기 있는거? 아 뭐야 아이 참 이게 뭐야? 아이템 만들 수 있는거? 해안병 만들 수 있긴 한데 괜찮겠다 해안병 괜찮겠다 해안병 짜증낸다 어? 흠 다시 다시 빨리 빨리 해야겠다 야 뭐야 아 아이 겨드랑이 맞으면 안되는데 머리 맞아도 팔 안쓰고 그래도 되긴 하는데 오 마이 갓 야 맞는거 같았는데 머리 벗는 볼 이거 해소다 이것도 해소다 아니 이거 부러졌나? 부러.. 아니 응? 아이씨 빗 다 쓸건가 뭐야 아까 좋은각 있었는데 아이씨 말려붙었어 가게 안쪽으로 두번째 애들 랩을 좀 넓게 쓰자구요 누가 문을 맡으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맞네 여기 안나온다 아 잡았다 어디 하나 남았나본데 얘네들은 왜 지능이 없을까 하나 어디 있는데 저기다 저기다 가능할까요 이거 맞히면 맞히면 신기인데 그죠 깜 확실히 화살은 안된다 또 있어? 한명 더 있다 한명 더 있다 사정거리가 짧아서 안 닿나봐요 아까도 맞췄는데 안 죽는거 보니까 사정거리 밖에 있는 것들은 그냥 안되나봐 끝났다 하는 순간에 다 아이씨 이제 다 끝났다 하는 순간에 시체도 사라지나봐 없잖아 시체 증발해버렸어 난 이제 끝이야 아이씨 처음에 나한테 빵빵 쏘는데 그게 위치를 알고 쏘는게 아닌가 그냥 병 아꼈다가 쓸까 몰라 일단 해보자 못포? 방금 밖에서 계속 자기가 가능하다고? 이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 돼! 아... 얘 왜 여기냐 얘 왜 여기 있냐 안 돼 만다! 만다! 스크롤! 엘리! 무언가를 해야하나 진짜 바닥에 떨어졌다 올라왔네 쟤 어디가냐 쟤 어디가냐 다 comic 도둑을ən 맙맙이 한놈 일로 갔는데 어디갔지 시체 뭐.. 봤을텐데 시체 야 어디갔지? 아..또또또 저거 베이스 탄다 저거 하악 나만 이 두 새끼 아까 안맞았어? 아니야 아까 맞아서 둘 다 탔어 저게 뭐야 오우씨 오우씨 중붙고다니시네요 안돼..아 끝났다고 얘기 넣으면 안돼 화살 지금 몇 발이죠? 두발 화살 두발은 나쁘지 않네요 처음에 돌로 저기 뭐야 그... 어.. 미스트 액션 하고 그 다음에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안복판이 미리 만들었지 총알 아래 한 발? 아래 한 발까지? 무슨 아래 한 발이야? 아 화살 그렇죠 화살은 네 세 발이죠 좀 찾아볼게요 혹시 뭐 주는 주는 게 있나 뭐죠? 체류인가? 어 그렇지 1층 총알 세 발이라고? 어디여? 2층 총알이 세 발이라고? 찾아봐도 없던데? 총은 별로 쓸 일이 없어요 위치 되켜가지고 암습해야 돼 칼방으로 한 세 잡고 2층 총알이 세 발이라고? 됐어요? 일단 해보죠 알아요 조이 아니요 으악! 저쪽에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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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! 이거! 이거 하고 싶어? 이거 하고 싶어? 이거 하고 싶어 큰일났네 아니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 이거 애들 올텐데 사실 아 쟤 뭐야 달려달려 아이씨 저쪽에서! 아아! 진짜 이씨 존나 짜증난다 진짜 아니 무포기 문제가 아니라 한스키가 보고있어 저게 문제가 저게 뭐 좀 해 줘야 되는데 아 저게 뭐 해 줘야 되는데 아 이렇게 잠시만! 내려가냐 얘 뭘 할거 없는데 하다 해소하러 가야죠? 아 저시키 잡으러 가자 쟤 잡아야 될 것 같다 뭐야 이씨 힘들지마 조엘 좀 얘 잡고 화살 먹으러 가자 도어에 또 쓰지말까? 여기서 쓰면 나중에 쓸게 없잖아 쓰지마 아 끝이 다 나오면 안되는데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되는데 화살은 날렸다 화살 한발가 붙는데 두발 두발 총알 한발 아니네 떨어져있네요 부러졌네 부러졌네 부러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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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러져있고 이런 데가 있네 여기 유용해야 겠다 또 처음에 벽을 쓸 때 제대로 시선을 저기 해야되요 그래야 안 들키지 처음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음 계속 생각하자 목폭탄 만들었고 먹을 거 없고 뭐 아 위에 있지 않노 올라가는 데서 저기 있으면 어떡하냐 안올라가 아 아 여기 돌 때리 여기 돌 때리네요 처음은 저긴데 또 부러져 응 오늘 부러져 또 부러졌나 이거 살았네 휴게가 안올라온다는건 절로 온다는거야 뭐야 뭐야 어디갔지? 어디서 왔지? 저기구나 그 문 문 닫고 이거 철컹 철컹 하겠죠 오이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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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뭐야 소리 났는데? 저놈이 마지막 놈인가? 저놈이 마지막 놈이죠? 몇 마리야 여기 마지막 놈이 맞는 것 같긴 한데 화염병 드네 잡았나 내가 저기 일로 오냐 이쪽 빠졌다 하나 쓰지 말자 잡아라 호러 아니 아니 이거 또 벽돌 말고 정으로 하자 아니 근데 뭐 나 피 안달았고 목포탄 하나 남았고 고음약 하나 있고 처음에 그 주시하는 놈 그놈이 문제야 그놈이 그리고 딴 데로 피한다고 해도 이게 답이 없는 것 같다 그냥 싸워서 잡아야되나 민족해 그쵸?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? 아니 뭐 다 어딘지 알던데? 루치는 어딘지 내가 어딘지 다 알고 에스컬레이터에 설치 어떠냐고? 목폭탄을? 이거 목폭탄이 가까이 오면 터지는거였나 던지면 터지지 않나? 기다려봐 지금 설치해도 되나? 미리 폭탄 깔아도 되지 지뢰 가능? 어디가 좋을 것 같아? R2하면 설치되요? 아 그래? 여기다 깔까? 아니 그러면 주전하지 말고 여기다 깐다 여기다 여기다 깐다 여기다 깐다 우유 저거 잡아야돼 아니면 뭐 아 dolce 이겼다 씨 내 때並이고 저걸 여기가 unsulations 까af zier 넘어 danger dernier 아..둑둑 아 또 뒤와서 그 자리 안좋다 별로 세 명이 어디 나오는데 아이씨 빨리 갑시다 이거 연말에 새해 넷 넷, 넷, 넷이죠 지금 넷 차가 어디로 가는 거야 그치 거기서 보는 거지 나 다섯 3명 휴식이다 5 5 마지막 7이구나 얘가 저 반대쪽 반대쪽 아 제가 마지막 7이다 7명이네 총 오케이